안녕하세요. 딸비와 네스피입니다. 요즘 날씨가 더워서 반찬을 드시기 좀 힘드시죠?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덥더라구요. 만만한 밑반찬, 감자와 어묵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이렇게 감자가 커서 한 개인데 한 300g 정도 돼요. 보통 중간 크기는 한 2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자를 이제 굵히 굵직하게 썰어 줄 거에요. 감자와 어묵과 거의 냉장고에 있으실 것 같아요. 이 조합을 한번 해드셔보세요. 반찬이 아주 여름 반찬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물 400ml 이에요. 종이쁘보다 두껍정도 됩니다. 꽃속은 반스푼이에요. 그래서 감자를 절어 줄 거에요. 이렇게 하면 감자가 부스러지지도 않고 쫀득하고 아주 맛있어요. 어묵이 아마 쫀득쫀득하잖아요. 이것도 이렇게 하면 같이 쫀득쫀득해서 식감이 아주 잘 어울려요. 사과거북 2장이에요. 이것도 감자처럼 썰어주세요. 이렇게 양파도 어묵과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이렇게 좀 떼어 놓으세요. 이따 볶을 때 잘 안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저는 매콤한 맛을 청양고추로 낼 거에요. 여름에는 고춧가루보다 청양고추로 매운 맛을 내는 게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요. 이거는 굵기 쓰면 맵잖아요. 되도록이면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. 홍고추도 한 개 채 썰어주세요. 뭔가 홍고추가 안 들어가면 좀 섭섭해. 이런식이 10분이 지났을 때 감자 좀 보세요. 이렇게 휘어요. 그래서 볶아도 안 부서져요. 이거 좀 짤 수 있으니까 물을 한번 헹궈주세요. 이렇게 물기를 좀 빼주세요. 감자가 더 뽀해진 거 같아요. 간단한 양념만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게요. 진간장, 양조간장 상관없이 3스푼입니다. 그리고 원당 1스푼인데 원당 없으시면 뭐 황설탕, 뱃설탕 다 상관없습니다. 맛술 2스푼이에요. 간마늘 반스푼입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여기 불고기 양념 재료예요. 되도록이면 집에서 제일 큰 후라이판을 하세요. 이게 빨리 있고 좋습니다. 깨지지 않고. 식용유 2스푼 넣을게요. 감자를 먼저 넣으세요. 감자를 한참 볶아주세요. 그래야지 깨지지도 않고 좋거든요. 이게 감자는 좀 생각보다 좀 오래 익어요. 감자가 투명했을 때까지 볶아지니까 더 익은 거 같아요. 이렇게 보면 젓가락이 쏙 들어가죠. 여태까지 익혀주셔도 감자를 한쪽으로 몰아주세요. 일단 여기다가 어묵을 또 볶아주세요. 지금 불은 한 중불로 하고 있어요. 어묵 볶은 다음에 감자랑 또 같이 섞어주세요. 이렇게. 어묵도 볶으면 점점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감자가 기름에서 볶아져있어야지 찬떡거리에서 맛있어요. 어묵도 반질반질하자 땅에 맛있게 냈어요. 감자도 다 익고요. 양념장을 넣을게요. 이렇게 불을 조금 너무 땡보나 하지 말고 빙길나세요. 냅다 이렇게 딱 숙아주세요. 양파, 고춧가루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, 고추요. 양파를 나중에 넣어야지 양파가 아삭아삭해요. 불을 최대한 약하게 넣으시고요. 최종적으로 후춧가루 톡톡 하시고 참기름당 반스푼만 넣으시고요. 깨 가른 거. 이것도 솔솔 뿌리시고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 마무리가 다 됐어요. 맛있어 보이시죠? 정말 맛있어요. 이건 맨 나중에 불 한번 더 세게 올리세요. 그래갖고 센 불에 한번 빡싹 볶아주세요. 그러면 양념이 쫙 잘라붙어요. 이게 요리가 불 세게 아주 중요해요. 간이 아주 싹 잘라붙었죠. 이게 지금 쿠키예요. 요게. 풍어도 맛있지만 제가 씹어도 괜찮더라고요. 감자가 쫀득쫀득해서 어떻게 드시냐면은. 감자나 어묵 하나. 양파 하나 그다음에 청양해서 요렇게. 요렇게 드시면. 뭐 사막같이. 정말 맛있어요. 재료는 간단하지만 정말 든든한 밑반찬이에요. 꼭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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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